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댓글에 답을 달았는데요 답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유축에 대해서 엄마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축을 어떨 때 해야 되고 어떨 땐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유축을 어떻게 활용하면 내 전량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축기를 사용하실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사출이 세지기도 하고 또 너무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전량이 아기가 섭취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아기가 계속 전유만 먹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축기는요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축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3일까지는요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유가 눈에 띄는 그런 모유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때 아기의 빠는 자극이 엄마 가슴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기들이 중환자실에 가 있거나 너무 작은 체중으로 태어나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를 잘 먹지 빨아주지 못한다면 엄마들은 이때 꼭 유축기를 사용하셔야 되세요 직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직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직수를 할 수 없는 아기의 상황이 또한 엄마의 상황이 재원결기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유축기로요 3시간에 한 번 정도 10분 10분 20분 20분 그건 엄마가 결정하세요 5분 5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아기가 빠는 자극을 가슴에 줄 때 그때 젖량이 더 촉진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아기가 젖을 잘 빠는 상황 그럴 때는 유축기보다는 아기가 젖을 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잘 빨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직수를 하세요 하지만 아기가 잘 빨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유축기를 꼭 이 기간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출산모의 가슴은요 한 3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고 한 2, 3주까지는요 수시로 아기의 젖을 빨리는 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슴에 아기의 빠는 자극이 주어지는 게 엄마의 젖량 상승에 가장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아기 생후 40일 이후에는요 이 가슴이 자가 분비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기의 빠는 자극도 중요하지만 젖량을 제때 많이 배출한 사람이 모유양이 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기가 출생 40일 이전에는요 되도록이면 유축보다는 엄마의 모유를 빨려주시고 모유를 빨려줄 수 없을 때는 자극을 위해서 모유가 배출되는 양이 너무 적더라도 3시간씩 꾸준히 유축으로 젖을 빠는 자극을 줄 때 모유가 정말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아기가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때는요 배출량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극도 중요하지만요 제때 젖량을 잘 배출해주는 게 젖량 상승, 젖량 유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이때 젖을 안 빨고 막 자버리면 그냥 가슴에 모유가 찬 거를 내버려 두는데 이럴 때 엄마들 젖량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적거나 약간 모자란 분들은요 아기가 너무 자서 수유를 하지 않을 때는 조금이라도 적당량 유축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엄마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유축을 20분, 20분 하면 한 60ml 정도 나오는데 저희 아기는 지금 분유를 100을 먹어요 그러면 저는 유축을 총 몇 분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유축은요 사실 내 젖량이 아니에요 직수를 계속 직수만 하시던 분들이 유축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슴에 있는 조직은 아기가 젖을 빠는 거에 더 많이 반응이 되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축기를 빈번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네 어쩔 수 없는 게 사용해야 되지만 유축기를 과도히 너무 센 자극으로 사용하시면 아기가 빠는 리듬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축기의 리듬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좀 아기한테는 좀 가끔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너무 가슴 마사지로만 이렇게 유지해 오신 분들도 사람 손이 닿을 때면 가슴이 풀어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축이든 가슴 마사지든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는 거지 너무 의지하게 되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기가 빠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몇 분 몇 분 이렇게 유축을 하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 개인차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40일 이전에는 자극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꾸준히 자극을 주시면 한 1주 2주 이렇게 되면서 전량이 정말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 엄마들 생후 40일 이후 아기를 가진 엄마들께서는 유축을 좀 양을 보면서 약간 좀 더 많이 유축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신경 써주시면 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유축은요 전량이 부족한 엄마들은 좀 더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전량이 많은 분들이 유축기를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완모 중이신 분들 완모 중이신데 내가 이 시간에 이쪽을 아기가 다 먹은 거예요 이번 수요일에 이쪽을 다 먹었어요 그럼 이쪽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기한테 이쪽을 먹으라고 했더니 먹지 않아요 그럼 이쪽을 엄마들이 싹 유축해서 내가 통증 있으니까 싹 유축해버릴 거면서 싹 유축해버리시면 아기가 하루 총 먹은 양 플러스 유축한 양이 다 내 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전량이 많은 거죠 아기는 잘 먹고 잘 크는데 엄마는 맨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을 관리하지 마세요 조리원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조리원 선생님들이 남은 저 다 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기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엄마는 여전히 조리원에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계속 유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엄마 전량이 너무 많아져서 아기는 하루에 800ml 먹는데 엄마 전량은 1500ml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정말 트러블이나 유선염을 내가 그 위험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 플러스 아기 직수 플러스 해서 내가 하루에 아기가 총 먹을 양만 유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이미 이미 너무 아기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유축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 아기가 먹는 양 외에 내가 유축한 양을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어머 내가 300ml를 더 유축하고 있었네 그러면 당장 유축을 안 하면 어떡해요 유선염이 올 수도 있고 열감이 날 수도 있고 으슬으슬 추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내가 500ml 짰지 300ml 짰지 출발한 그 미리수 거기서 그 다음날은 50ml만 덜 짜요 그리고 약간 불편감을 조금 참아요 너무 불편하면 약간 냉팩을 해요 하지만 50ml 때문에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좀 답답하고 멍을 졌어요? 괜찮아요 조금 참아보세요 50ml의 멍을은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날은요 조금 더 50ml 덜 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300ml는 한 6일에서 5일 정도만 되면 아기랑 젖량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엄마들이 가슴이 불편하지 않고 아기가 먹었을 때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죠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축기를 또 세기를 사출이 세서 아기가 잘 못 먹는데 사출이 쫙쫙쫙 싸서 잘 못 먹는데 난 여전히 유축기 세기를 강으로 해서 나 빨리 짜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또 아기가 계속 살이 걸리잖아요 그쵸 유축기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압을 올리시면 안 돼요 중간 단계에서 이하로 반드시 중간 단계에서 이하로 그리고 쫙쫙 쏘는 줄기 있죠 우리가 유축깔대기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쫙쫙 쏘는 줄기가 한둘 줄기가 쫙쫙 쏴야 쾌감이 느껴지고 젖을 짜는 맛이 있고 이래요 그쵸 그런데 그거 즐기면 안 돼 그거 즐기면 안 돼 그럼 애기 나중에 목젖을 쫙쫙 쏜단 말이에요 얇은 가닥이 나올 때는 안심하고 유축하셔도 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얇은 가닥이 두꺼워지기 시작해 그럼 압력 낮추세요 차라리 내가 장시간 평소에 10분이면 쭉 싹 해버릴 거를 20분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정말 굵은 줄기가 나오는 것을 엄마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알으셨죠? 애기가 칵 하고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네 우리 애기는 선생님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애기는 직수를 하루에 다섯 번 하고요 제가 유축해서 세 번을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낮에 아기 다 먹이고 낮에도 유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밤에 푹 잘 거야 그러면 아침 되면 가슴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아기가 막 힘들어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 유축을 할 때는요 24시간 쫙 분포가 골고루 되게 그렇게 유축을 하셔야 엄마 몸에도 무리가 없고 애기가 먹을 때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유를 하는 한 두 달 동안 처음 출생부터 두 달 동안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달 이후에는 애기가 약간 통잠을 자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통잠 잘 때 엄마들이 밤새 유축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밤마다 젖이 계속 돌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만 빼세요 안 빼면 전량이 줄어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한 30에서 50ml만 중간에 잠깐 빼시고 나머지는 아기한테 먹이세요 그럼 또 과다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너무 또 아예 안 짜고 막 애기가 10시간 통잠 잔다고 해서 10시간을 아예 안 짜고 계시는 분들 전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장시간 모유를 안 짜면 전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예 안 짜고